잔문 안도현 세상의 중심에서 이탈한 모든 별똥별들에게 바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좋아서 나는 시를 안 써도 시인이다 너는 꽃피고 새가 울어서 봄이라지만 나는 이유없이 아프고 가려워서 봄이다 잠 못 들고 뒤척인 사람이 어디 당신 혼자뿐이랴 당신이 내 쪽으로 돌아 눕고 내가 당신 쪽으로 돌아 눕는다는 것을 알려준 건 매미다 밤새 매미가 울던 밤이었다 사랑에 빠진 후배가 오늘 밤 연인에게 마지막 문자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차요 잘 자요 낙엽을 보며 배우는 것 한 가지 일생 동안 나는 어떻게 물들어 가야 하는 것 떠날 때 보면 안다 저녁은 안으로 나를 접어넣어야 하는 시간이다 나무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뼛속까지 쉬는 하루였으면 잎사귀 다 내려놓고 혼자 강변을 걸어가는 나무였으면 저녁이 되니까 바람은 내 겨드랑이를 만지고 나는 바람의 서늘한 머리카락을 만진다 바람이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랑하고 있다는 거다 바다가 잠잠한 것은 마당의 빨래를 널어도 좋다는 뜻인가 굳은 마음을 널어말리라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시간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 어릴 적 외갓집 마당가에 비어있던 달리아를 오래 들여다보던 시간이 내게는 그렇다 그 시간들이 여름이면 내 혈관 속을 쿵쾅 그리며 뛰어노는 것이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없다 김환영의 동시 울꽃이다 짧은 시 한 편으로 먹먹해진다 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초등학교 2학년 꼬마 시인이 한 분 계신다 나무는 여름이면 매미소리로 운다 는 시를 썼다고 한다 나보다 백배 천배 낫다 나는 나의 의에서가 아니라 나를 읽는 너의 의에서 결국 완성된다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도단한다면 그 날개로 날아올라 고요한 폭풍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하여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절벽이 가로막아도 절망하지 않는 강물처럼 바위가 눌러도 아파하지 않는 모래알처럼 장대비 몰아쳐도 젖지 않는 새소리처럼 저 폭염 속에서 구릿빛 팔뚝으로 망치를 두드리고 세 개를 들어 올리는 손에 비하면 내 손은 한없이 작고 하얗고 볼품없네 매미는 한사코 울고 가까스로 울고 참았다가 울고 참지 못해서 울고 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운다 어떤 매미는 여름여름 울고 어떤 매미는 시벌시벌 울고 어떤 매미는 짜리릿짜리릿 우는데 내 귀는 매미 이름을 구별도 못하고 그냥 듣는다 꽃이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아나 꽃은 향기로 말하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건 뭐지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그런데 말을 들었는데도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뭐지 그건 들키고 싶지 않아서야 숨기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이지 예들아 창가에 쌓이는 햇볕도 아깝다 햇볕을 끌어모아 어두운 그곳에 보내고 싶다 예들아 어서 돌아와 이 못된 국가의 썩어빠지고 무능한 어른들을 구지져라 어서 일어서서 돌아와라 제자들이 나보다 술을 못 마시면 왜 나는 이 아이들이시가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술은 사실 핑계일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극지는 많은데 숨겨진 극지가 없는 게 안타까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안개다 길도 나무도 전깃줄도 안개다 장작을 싣고 가는 트럭도 안개다 책도 망원경도 다초점 렌즈도 안개다 창밖 바람 소리도 새의 울음 소리도 안개다 밀항이라는 말에는 일상적인 생활 이미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누추하거나 얍삽하지 않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의 가파른 비장함이 밀항 속에 있다 밀항은 국가를 떠나 바다로 간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국가의 안에 웅크리고 있다 벗나무 잎사귀들이 제일 먼저 물들어 땅에 내려앉는다 제일 먼저 철든 것인가 제일 철없는 것인가 딱새가 내 누추한 작업실 첨 안쪽을 분주하게 드나든다 또 새끼를 키우나 보다 금방 알에서 나왔는지 새끼들은 소리조차 없다 나도 이럴 때는 기도 같은 걸 하고 싶어진다 아침부터 학교 숲에 산비둘기 운다 열 번 울다가 잠시 쉬고 다시 일곱 번 울고 쉰다 그리고 다시 또 울기 시작한다 서러운 것들의 목에는 울음의 펌프가 있다 꽃을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짧기 때문인데 어쩌자고 나는 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나 내가 보고 싶어서 오늘 밤은 가르릉 가르릉 비가 내린다 이건 백석한테 배운 문장이다 콧잔등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간지러워 눈물 속 개구리들 빗소리처럼 울겠네 친구가 여자에게 차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쭁얼쭁얼 박재삼 시인의 이 식구를 입안에서 굴렸지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 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연구실 방충망에 참새 한 마리부터 바둥대고 있었다 내 방에 갇혀 있었던 거다 문을 다 열어도 날아갈 줄 몰랐다 구석으로만 숨는 녀석을 겨우 잡아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친구로 보이는 참새 한 마리가 지금도 창밖 나뭇가지에 앉아 무슨 신호를 보낸다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의 얼굴을 봤다 얼마나 막막하고 또 얼마나 아득할 것인가 그 청춘들에게 장그르니에가 쓴 섬의 첫 문장을 읽어주고 싶었다 저마다의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터어 오르는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 순간이 있다 스무살 청춘들의 푸른 물결을 보며 나는 그 물결들에게 무엇일까 두 팔로 진로를 막는 방파제일까 우두커니 저 혼자 서 있는 등대일까 머리 희끗한 물거품일까 나도 해변에 상륙하고 싶은 물결인데 아직은 초등학생들 앞에서 강연이라는 형식을 말을 해보았는데 꽃밭에서 꽃들을 귀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 같았다 꽃들은 자기들끼리 흔들리고 기득거리고 반짝이는 것이었다 내 말은 지나가는 바람소리였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남자아이가 용감하게 악수를 청하기에 잡아주었더니 아이들이 줄줄이 손을 내민다 손들은 억세지 않았고 두껍지 않았고 욕심이 없었고 헐렁했고 가벼워서 마치 허공을 한 번씩 잡는 것 같았다 웅덩이가 날개를 편다 기발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 동시의 제목을 맞춰보시라 고여있는 웅덩이가 어떻게 날개를 펼까 유강희가 쓴 차가 지나갔다이다 헐 어제 매미가 앉아 울던 자리에 오늘은 풀벌레들이 날아와 운다 내일은 눈발이 날아와 울겠지 응석을 부리고 싶을 정도로 햇볕이 좋은 날이었다 이 햇볕을 나 혼자만 이마에 받는 게 미안한 날이었다 하루도 미안한 마음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내 조국의 맑은 하늘이 서러웠다 비둘기 한 마리 학교 건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 바깥에 또 한 마리의 비둘기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다섯 시간이 지났다 마른 소나무 가지 끝에 그 비둘기 혼자 앉아있었다 비둘기 우는 소리가 내 방까지 따라왔다 햇볕이 좋아서 목이 창가 쪽으로 작고 길어지는 날이다 창가에서 뛰노는 햇볕의 발소리가 좋아서 귀가 창가 쪽으로 작고 길어지는 날이다 설레지 않으면 하늘을 보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첫눈이 아니다 첫 키스가 그러하듯이 가까이에서 산비둘기 운다 서럽게 울다가 한참 그쳤다가 또 운다 무슨 생각인가 하다가 다시 운다 슬픔이 넘쳐 목맨 듯 너무나 간절한 듯 쉬었다가 운다 울지 않고는 베기지 않을 수 없다는 듯 운다 울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들으라는 듯 자꾸 운다 바다가 엎드린 채 밤을 뒤적이고 있다 작년 이맘때 울던 새가 또 운다 작년처럼 똑같은 나뭇가지에 앉아 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운다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폭설이 내리고 또 본풀이 돋은 뒤에도 새는 또 날아와 울겠지 나는 그때도 귓바퀴가 둥글까 꽃이 없으면 그립고 꽃이 시들하면 아프고 꽃에게는 복종하고 싶어진다 연애와 민주주의가 대체로 그렇다 당신과 나 사이 울음을 참으며 밤의 국경을 넘는 새때가 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상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 밥이 하늘이다 밥을 퍼주는 사람은 하늘을 퍼주는 사람이지만 밥을 가로채는 사람은 하늘을 가로채는 사람이다 가끔 누가 묻는다 시를 꼬불쳐둔 건 아니냐고 시를 안 쓰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시 따위 하늘이 낮게 내려와 저녁때 술이나 한잔할래 하신다 한 일주일 바깥을 떠돌다 왔더니 안쪽의 병이 더 깊어져 있구나 안쪽이라 여기던 것들이 바깥이었구나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자고 한 이가 누구였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건 바로 시를 쓸 때 타자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물의 본질은커녕 외면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 낡아가는 것들이 아름다운 건 시간 때문이다 시간을 회귀라 하는 모던이즘은 낡은 것들이 왜 사무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거대하고 높고 빛나는 것들 보다는 작고 나지막하고 안쓰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햇빛이 미끄러져 내리는 나뭇잎의 앞면보다는 뒷면의 흐릿한 그늘을 좋아하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따르는 사람보다는 나 혼자 가만히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더 사랑한다 배추에 소금 뿌리는 소리를 내며 비가 온다 내다 버려야 할 책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아직 책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 책 읽기의 완성은 그 책을 버리는 것 깊은 밤 술 마시고 들어왔 쓴다 나여 도대체 뭘 쓰려고 이 정성이야 시를 쓴다는 것은 말이 품고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채득해서 시어라는 방식으로 채택하거나 폐기하는 걸 말한다 시어는 시인에 의해 마지막으로 선택된 말의 집합인데 시인에 의해 폐기된 말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시어의 행간을 읽는다고 할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의 뒷면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 행간은 시인이 버린 말을 읽는 일이며 독자의 입장에서는 숨어있는 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길을 쓰고 시를 읽었는데 지금은 시나 읽으니 참 좋다 길을 쓰고 시를 썼는데 시를 쓰지 않으니까 더 좋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시를 감성으로 쓴다고 생각하는 바보 천치들이 있다 시는 감성으로도 쓰지만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쓴다 시는 삶을 밀어가는 깡닭으로도 쓰고 심장의 열정으로도 쓰고 손끝의 기술로도 쓴다 시를 쓸 일밖에 없을 때 쓰는 거다 산길 걷다가 갑자기 맞는 소나기는 연애처럼 난데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아했다 점점 이 옷자락에 묻은 빗방울이 마르지 않았으면 하였다 화이팅 Square insights